Gji 둘 셋, AMX4 팀! 안녕하세요, A-C입니다! 여러분, 혹시 여기 목격자 있나요? 목격자? 첫 싱글 앨범, Spin Over From The Withness으로 돌아온 에이티즈를 목격했다면 소리 질러! 우웨어어어어어! 저 목격했어요! 저요 저요! 네 이렇게 모두가 목격한 에이티즈의 이번 신곡 갈라지아는요 전작 더월드 시리즈의 스피노프 버전으로 익명의 목격자 시점으로 보여지는 스토리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에이티즈의 탄탄한 세계관이 돋보이는 곡과 퍼포먼스인 만큼 에이틴이 마음에 쏙 들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이번에는 곡도 곡이지만 전 특히나 목격자의 시선에서 하나씩 공개됐던 티저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에이티즈의 세계관을 총 집합시킨 느낌이랄까? 그렇죠 에이티니? 맞습니다. 그럼요. 티저가 공개될 때마다 우리 티니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한라지아를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벅차고 설레는 마음을 쭉 이어가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? 윤호씨? 음 당연히 있죠. 무엇이냐? 슈퍼스타 에이티즈가 기다리고 있잖아요.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에이티즈의 신곡 한라지아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와우! 이거 너무 벅차지 않나요 멤버들? 벅차입니다. 아 그리고 짜잔! 우와! 네 이번 앨범 속 에이티즈의 모습을 담은 신규 테마도 함께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는데요. 어때요? 빨리 플레이하고 싶으시죠? 네! 와 우리 에이티니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. 게임도 즐기고 에이티즈의 쌓인 CD도 획득할 수 있는 이 컴백 미션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. 네! 자 그럼 우리 티니들은 슈스티즈 플레이도 해야 하고 미션 스윙도 해야 하니까 저희는 2반 가보도록 할까요? 에이티즈도 슈스티즈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! 감사합니다! 자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. 둘 셋! 에이티즈 소지! 감사합니다! CSTG에서 만나요! 안녕~!